스타일이 장난이 아니야. 진짜 좋아요. 아니 내가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. 이거 한번 써봐요. 오 착용감 대박. 어때요? 너무 예뻐요. 내 스타일이야. 원형탈머 약을 열심히 바라는데도 머리털이 날 생각 안 하네. 그게 뭐 스트레스 때문이지 뭐. 직업이 없어도 스트레스. 직장을 다녀도 스트레스. 아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가 없어지죠? 스트레스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. 다 그때그때 자기가 알아서 풀고 사는거지. 근데 이거 돈으로 치면 엄청 비쌀텐데. 나 돈 많이 벌어왔죠. 나 이거 필요없으니까 공심치 다 가져요. 받아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처음에 써본거. 어 요거. 나 요거 좋더라. 요거 쓰고 매일 회사 가요. 싫어요. 난 이거 쓸거에요. 이거는 그냥 휴일날 기분 전환용으로 쓰고 요거 써 요거. 아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. 하지마요. 다 내 마음이니까요. 가발은 감사합니다. 아 참. 회사에서 여비서 선배들한테는 사과받았어요. 고마워요. 네. 그러나봐. 왜 이렇게 좀 해주실래요?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